1. 서비스 뭐 안 되는 거 있어요? 서비스 아까 서비스? 오늘 땀 많이 나시니까 서비스? 넣는 게 안 돼요? 받는 게 안 돼요? 여기 받는 게요 아 받는 게요? 알겠어 자 준비 다시 잡고 나 봐봐요 발 닫고 누르면 안 되고 준비 자세 하고 있다가 한 번 그렇지 손목 같이 팔 앞으로 뻗고 나 다시 준비 한 순간을 눌러 그렇지 자세 잡고 나 그렇지 방금 코스 좋았어 기다렸다가 나 다시 나 준비 나 포스는 세 개 앞에 떨어뜨려야 되고 중간에 떨어뜨려야 되고 뒤로 완전히 세게 밀어야 돼 근데 지금 애매하게 가는 거는 상대방이 바로 캐치하기 확실히 끊어줘야 돼 내가 치고 싶은 쪽으로 특히 뒤에 같은 경우에는 뒷사람이 지금 포핸드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밀릴 수 있게끔 세게 줘 준비 하나 시작 하나 기다렸다가 한 번에 눌러 준비 하나 둘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다시 팔 먼저 뻗어요 내려가지 말고 끊어줘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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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내려가지 말고 끊어줘 다시 하나 둘 기다렸다가 하나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준비 하나 둘 손먹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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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기다렸다 손먹힘 그렇지 손먹 잘했어 손먹 그렇지 손먹 그렇지 손먹 손먹 코스 보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잘했어 하나 둘 둘 나이스 나이스 잘하는데? 잘했어 들어와주세요 자, 커트 준비 하나 그렇지 커트하고 하나 솟 하나 준비 따라가서 앞에서 쳐줘야 돼요 자, 커트 하고 스톱 팔 먼저 뻗어 팔 먼저 에이 자, 지금 사이드 스텝이 너무 많이 오니까 팔 펼 공간이 없잖아 커트하고 스톱 팔 먼저 펴서 공격 가시지 네 하나 스톱 팔 먼저 펴서 발 조금만 가기 하나 둘 팔 먼저 펴서 조금만 하나 기다렸다 공 왔을 때 출발이에요 하나 기다려 기다려 아니아니 왜 또 움직여요 기다려 다시 하고 한발만 스톱 공 왔을 때 그때 출발이에요 다시 스톱해 에이 치면서 놈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확실하게 다 치고 그렇지 자, 준비 다시 이제 피노프는 빨리 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빨리 지니깐 해야 돼 괜찮아요 공 빨리 오면은 뒷 스윙이 크면 안 되지 앞 스윙 앞 스윙 앞 앞서 목만 빠르게 꺾이면 안 돼 몸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꺾이자 몸이 몸이 너무 빨리 와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걸리면 안 돼요 딱 두 개 집중 하나 스톱 둘 셋 넷 그렇지 몸 빨리 오지 말고 라켓만 먼저 라켓만 먼저 다시 오른발 확실히 들어오고 멈춰 둘 길죠 하나 멈춰 하나 둘 셋 하나 멈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멈춰 하나 둘 셋 잘했어 바꿔주세요 papa cheer 하나 둘 둘 셋 셋 둘 넷 셋 셋 셋